이 승점 3점 끝입니다. 소유원이 승리한다면 5매치까지 갑니다. 아 네 강한 탑스피를 잘 구사해내네요. 자 주천이 지금 안전하게 지금 공략하면서 득점을 가져갔습니다. 자 다시 연거푸 득점 계속해서 깎아내고 있습니다. 서효원 넘기지 못했습니다. 누가 지금 그 공을 죽이면서 받는 과정에서 범실이 나왔습니다. 이번엔 빠르게 하지만 나를 가져온다면 또 좋은 플레이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. 예 그리고 또 한 번 상승세 서효원 범실이었습니다. 자 이번엔 적극적인 공세 자 올려봤습니다. 5. 4. 4. 5. 50. 120. 5. 5. 10. 10. 11. 10. 12. 10. 12. 11. 12. 13. 13. 13. 나온 것처럼 보이네요 그렇네요 서효원 받아납니다 주천이 오히려 공격을 퍼붓는 서효원입니다 바뀌었어요 지금 양 선수의 특징이 바뀌어 있는데요 양 선수의 진검승부 지켜봅니다 힘이 다 빠지면 안되는데 주천이는 계속 받아주고 있고요 서효원 선수 온 힘을 다해 공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코스 변화 오른쪽과 왼쪽을 나눠봅니다 모두가 숨죽인 이 순간 랠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 봉을 저렇게 받는 건 감각이 지금 상당히 좋은 주천이 선수고 양 선수의 훌륭한 경기 다시 살려다닙니다 그리고 주천이가 이수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시 서비스 주천이 계속적으로 쳤기 때문에 지금 약간 신체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호흡에 그래도 얼른 가다듬어야 되겠죠 조금은 더 본인의 실력에 비해서는 범신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빈 곳을 정확하게 템포를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렇네요 이 게임 출발했습니다 서효원 노련하게 백헨드 하지만 주천이 준비력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사롭지 않은 경기력이었는데요 회전을 계속 걸어주고 있습니다 주천이 자 그리고 템포변화 주천이 선수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테니스 TQ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 주천이고요 다시 같은 코스 길어 2대1 앞서는 주천이 서비스 코스 바꿨고요 다가섭니다 다시 서효원 지켜냅니다 그 작전을 해야 될지 또 어떤 구질을 해야 될지를 알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네요 자 어려운 3대1 리드 다시 부하인드 탑스피 전환 주천이 더 빠르게 보내봅니다 거리 유지하고 있는 서효원 아 넘기지 못했어 아 이번에도 7점차 추격 서비스로 시작합니다 계속 중앙을 찍어주고 있는 주천인데요 완급 조절합니다 아 가까웠습니다 서효원 예 그만큼 탑스피에서 다양한 구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길고 짧게 빠르고 느리게 오 절음공도 바채로 그 다음이 송글송글 맺혀있는 주천이 선수입니다 서효원 반격 성공 다가서는 서효원 다시 받아줍니다 좋아요 오 좋아요 아 나이스 주천이의 발걸음이 계속 빨라집니다 주천이의 발걸음이 계속 빨라집니다 오 살렸습니다 서효원 아쉽게 넘어가 8대2 2점차 리드 서비스 서비스 3점차 아 급격한 코스 변화 주천이 받아주고 있는 서효원 놓치지 않습니다 아 초보로 대응합니다 주천이 아 좋아요 어 아 아 아 하지만 한 점을 말해야 합니다. 서비스 좋아요 주천희 한 점 차 매치 포인트 다시 공격 하지만 이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한글자막 by 한효정